자 바로 가보도록 하죠 제 존경을 할 수 있어요 방 안으로 걸음을 내리자 재감할 수 있는 힘이 당신을 휩쓸다 당신은 어떤 존재가 외부에서 들어온 당신에게 흥미를 가졌다는 것을 느끼고 반사적으로 이를 악 물었다 방 안에서는 실체가 없는 존재는 실체가 있는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것의 존재는 느낄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뺨을 흥미로운 듯 쓰다듬었다 당신은 깜짝 놀랐고 그 손은 곧 사라졌다 그 존재는 뭔가 고려하는 것처럼 물러섰다 그것은 마음에 직접적으로 말을 걸었다 그것은 말이 아니었다 당신의 뇌를 태울 듯한 알 수 없는 감정이 섞여있지만 그것은 분명 각인을 남겼다 나는 봉인된 존재이다 넌 나의 휴식을 방해했다 비밀자여 너 넌 뭐지 깐지어 봉인된 존재 난 단지 어떤 인물을 소화하기 위해 여기 왔소 느낌이 다시 당신의 마음속을 범람했다 그것은 당신이 왜 왔는지 알고 있으며 당신이 당신을 보낸 자들보다 현명해지지 않는다 당신이 역시 감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 책량은 의식으로부터 널 보고하지 못할 거다 그 존재는 당신의 마음속 경멸과 분노로 흔들렸지만 결정하는 것을 즐겁게 수락했다 그것은 태연하게 당신에게 가짜 헬륨은 신도들이 준 두루마리를 읽어보라고 말하고 당신이 예상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놀라지는 말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하려는 일이지 마치 당신이 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서 빠져나가는 듯이 마음속의 모든 감정이 흐릿해졌다 봉인의 두루마리를 읽어야겠지 그쪽으로 computers 정말 즐겁게 생각했다는 Elizabeth 에이 태연하게 음 아 봉인의 두루마리를 누워가고 있었다 이 의식의 두루마리 찾아봐라구요 즐거움으로 장식된 분노의 감정이 당신을 휩쓸듯이 방안의 흐름이 요동쳤다 당신은 이 느낌이 봉인된 존재가 봉인에 갱신되는 것을 축하하는 듯이 생각되었다 그것은 당신에게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기를 시도해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돌아오라고 했다 제거가 이번엔 이번엔 금리 맞 quieres 야 이제 주문이 아주 그냥 엄청 남아 도네 그냥 엄청 내 또 남아 도네 음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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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야 워크라잇 중문해성이 없는 애가 어딨어 마법 저항 내구성 어 내구성 40% 저항 다수의 죽은 자를 소환한다 얌는 3개 이상은 안 나오나 보네 어 나가는 길이 막혔네요 그 존재는 당신에 대한 즐거운 경멸로 춤췄다 그것은 이제 당신에게도 출구가 다쳤음을 알고 있었다 바울의 자손과 봉인된 존재는 함께 그 두 위험한 존재를 하나의 대가로써 격리된 것이다 아마 이제는 당신도 가짜 헬름 신도들이 이 모든 것을 의도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좋아 그럼 어떤 제안을 할 거지 그 존재는 이제 기회가 움켜쥐겠다는 희망으로 더 집중했다 당신도 알겠지만 당신은 속았다 당신은 이제야 그걸 안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봉인했던 것처럼 그 비열한 가짜 헬름 신도들이 속인 것이다 그것은 자유가 되길 희망했다 뿐만 아니라 복수하기를 염원했다 더 많은 이미지들이 흘러들어와 봉인된 존재는 풀려나기 위하여 천천히 힘을 모아왔다고 말했다 이 과정은 영겁의 세월이 영겁의 세월이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봉인이 아주 작은 구멍을 뚫기에는 충분한 힘이었다 그것에겐 불충분하지만 당신에겐 충분한 구멍을 기뻐하는 이미지가 당신의 마음속에 소용도를 치고 디젤이 기사들에게 가서 그들이 리더에게 봉인된 존재가 파괴되었다고 말하라고 속삭였다 그러면 그것은 복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죽음과 함께 그것은 자유가 될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당신에게 훌륭한 보상을 할 것이다 분명히 잠깐 동안의 다양한 이미지들이 당신 안에 바을의 힘을 어떻게 개방할 수 있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암시를 남겼다 좋아 그렇게 해주지 그 존재는 당신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희망하며 즐거워했다 당신이 2층의 문으로 나가는 장면이 당신의 머릿속에서 구체화되었다 봉인된 존재는 그 봉인이 당신에게 장애물이 될 수 없을 거라고 보증했다 다가버려 다가버려 자 1층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1층으로 가보도록 하죠 너의 반응을 지킬 것이다 다시 돌아가다 우리 우리 그의 바을의의의 정체를 지킬 것이다 우리 그의 의식을 지킬 것이다 너의 의식을 지킬 것이다 어 물론 그 의식을 치뤘어야지만 더이상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군 당신이 말한 봉인된 존재는 죽었어요 오 이건 정말 진실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가서 확인해보세요 썬드? 썬드한테 말을 걸었나 보구나 내가 아니라 도전을 보고 그는 자신들의 일은요 그는 과학에 응원하여 이 친구가 바로 지난번에ають 어린이들 아아.. 바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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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Helm came to us so long ago, we could not refuse our duty. I, and many of my brethren, gave our own lives willingly to guard this place. A task now almost finished. The Brother Otran has shown cowardice and dishonesty in his dealings with thee. In the eyes of Helm, his fate is sealed. Will you aid a Knight of the Vigil true? Will you aid a Knight of the Vigil true? The Knight of Odran has not been honest with thee. Thou knowest this. The ritual repairs the old seals, trapping the imprisoned one, as well as the one who reads the ritual. Odran intended be thee to sacrifice thy life rather than make his own sacrifice willingly. He also failed to tell thee the scope of the evil that lies within. The imprisoned one is Demagorgon, prince of demons. Odran cannot win in the battle below against the demon. The ritual is Odran's. With his death, Demagorgon will be free to leave the water's keep. Then why shall I do that yet before? Then what shall I do? So? You have to break. Then if you come and run. Salv eyes. It's done. You have to show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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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not. mm- Jack. 스크롤을 직접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스크롤을 직접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스크롤을 직접 사용하면 되요 스크롤을 직접 사용하면 되요 스크롤을 직접 사용하면 되요 스크롤을 직접 사용할 breath 스크롤을 줄 كل niżво 자 데모 고르고 온거야 한판 자 오드수 갔죠 음 자 또 버프를 또 걸기 시작해야죠 아 정말 계란으로 바이치게 아닌가 싶은 불안하긴 한데 불안하긴 한데 불안하긴 한데 아 아 아 아 아 아 보세즈 워앗드 가지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경자까지 그리고 저장하구요 꾸 아 꾸가 아니구나 아 이걸 안 했구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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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장하니 intactus Fulca Imperium 오후드로ży 아디디 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아.. 으하하하하 가자아 꼭꼬 어이야 뭐여 데모골군 지옥의 군대 소환 제가 진실의 히어로 다 먹어졌을 것 같구요 지옥의 군대 소환 쟤로...잠아 효과 없음...효과 없는 복이라고? 닌스크는 지옥의 군대 소환 고고고 어 왜 안맞아요? 명중 했는데 안맞아요 돌파 이펙트가 없어 어? 잠깐만 조금 상처해보는데 야 너 일로와봐 비지고 뭐고 내성저항골름 낫죠? 너도 너도 안통하네? 에? 마법이 아예 안통하는거 아니야? 이것도 안통하나? 어 상처에 입었어요 여어어씨 여어어씨 자 일단 드래곤부에서 다 써본거야 드래곤부에서 다 써본거야 드래곤부에서 다 써본거야 어디다 일로와봐 어 너 화살이 지금 화살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어 얘 양검으로 가자 아니 아니 그걸로 어딨냐 그걸로 ogan 아 쓱 안맞아? 설마? 야 계속 어디갔어 썬드 썬드 죽었어 와아 힘들어요 일단 니네 밑으로 내려가 있어 다시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때려와. 야, 몇 레벨 쟤 스패싱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뭐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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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상처입음 심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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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la 더 드릴 자식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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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어 자세 사세 4м slight 레드 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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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쉽게 볼에 가네요 아마네네도 뭐고 으 요? 네. 크리스마트 xD 요!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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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했어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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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써 다 재생했어 와 저 순식간에 끝내야겠네 음 리드름 못 이기구요 한번 나 혼자 가보자 나 혼자 가보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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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어을 으어우 으으으으으으! 포전도 먹어야겠네요 다시 내려가구요 민스 앤드 부우 스탠드 레디 혼돈 혼돈 명중의 옹 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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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치즈 전화치즈 뭐.. I'm alien sword! Not words! Where Minsk goes, evil stands aside! What it balance be, sir? Demogorgon is free! With nature's fury! Dump on my sword while you can, evil! I won't be as gentle! You will lose sweet destruction! You will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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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shall... You will lose! I will lose! Armored! Not! Live by the sword! Live a good long time! Who says? Why? Stand back! For justice! What do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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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t get aid soon. Must get aid soon. The rule is too young to have to arrange me. Why hate? From there to beks Uhrogon is JESUS! I'm not Deswegen! I'm staying with you! Not the worst ... ... ... れいません れいません してしまいます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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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일단 살리고 전투중이니까 갑옷은 못 있겠죠 멀리서 활로 땡겨서 멀리서 어디서 오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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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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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